신빙고 뭐 게임 랜스가 부족하다 고도 볼 수 있겠죠 안 좋게 보나면 미드 것도 없어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착한 사람 보고 조금 안좋게 보면 뭡니까 바보라고 그러고 병신이라고 그러지 안좋게 보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는거고 좋게 보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는거고 그런거 같아요 제가 볼때는 일단은 중요한거는 제가 오늘 중요한 경기에서 잡아줬어야 되는 경기에서 지는 바람에 상당히 안타깝고 아쉽고 응원하신 분들께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그죠 에 맞죠 리플볼까 많이 아쉽긴 하죠 여러분들 그죠 에 음 그래요 아직 수영이 부족한가 봅니다 여러분들 저는 에 그래서 현역대 우승을 못하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여러분들 음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 자체는 여러분들 어 좀 얍실하게 그죠 어 게임을 잘 해줘야되요 상대 심리를 괴롭혀가면서 맞죠 건드려가면서 정며만 때리는게 아니라 어 이쪽쪽쪽 그죠 아픈곳 찾아가면서 약점만 때리면서 그렇게 해야되는데 내일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인정? 어 인정 내일은 좀 얍실하게 할게요 여러분들 어 미리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솔직히 너무 정직하게 했어 게임을 너무 정직하게 너무 우직하게 했어 내일은 좀 얍실하게 하겠습니다 어 뭐 이기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내일 컨셉 자체를 존나 얍실하게 할게요 막말로 짜증났네 존나 얍실하게 하지 얍실한 투게이트 테란 상대로 썩게 되서 아 이제야 좀 마음이 좀 가라앉네 음 아 까지는 표정관리가 안되가지고 여러분들 정직한게 죄는 아닙니다 그것 역시 자신의 모습이니까요 하지만 그것이 자신의 발목을 잡는다 생각하고 나는 왜이런가 하고 자책하는 것은 명백한 잘못입니다 힘드시겠지만 항상 긍정적으로 여기고 지금의 모습에서 더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드시는게 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고 잭볼리님께서 만원도 감사합니다 에 너무나 긴 장문이라가지고 제가 다 읽기는 좀 애매합니다만 그죠 에 긍정적으로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긍정적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 파이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에 파이팅하라는 그런 의미 맞죠 에 너무 길어가지고 제가 좀 어 다 읽기는 좀 애매하긴 하네 그죠 파이팅하겠습니다 제가 엔간에서는 제가 읽거든요 에 아시죠 에 엔간에서는 읽는데 좀 그죠 그렇습니다 그라다 어 그라다 스타가 참 중이 쟤머리 못 Ot س머리 못 깎는다고 그죠 어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건 참 잘하는데 מש 에 나는 스타를 잘 그죠 희.하 mid 진짜 알려드리는거 과 스타하는건 난 별갠가 젠장 오늘 근데 여러분들 뭔가 좀 전체적인 게임을 갖다가 판단력이 좀 문제였긴 했는데 나름 괜찮았던 것 같긴 한데 너무 낙관하는 것 같 뭔가 나름 오늘 생산력이나 그죠 여러분들 생산력이나 그런 부분들은 나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생산력은 지리던데 생산력 같은 경우는 오늘 거의 현역시절 때 물량이 안기고 모두던데 막말로 아니에요 나만 그렇게 생각했나? 진짜로 생산력은 오늘 좀 지렸던 것 같은데 진짜 진짜 ㅋㅋ ㄹ... 이때는 안될 것 같음 ㄹ... ㄹ... 어... ㄹ 오 쉬라냐 ㄷㄷ 쯧 두르지 말자 무리하지마 침착하게 할거 없잖아 응? 왜표보라고 그러냐 왜냐 침착하게 귀요핏 침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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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나이 먹고 승부욕이 많이 죽었는데 이렇게 승부욕이 좀 있네요. 중요한 경기에서 지니까 많이 다운되긴 합니다. 저도 이럴 줄 몰랐어요. 사실은. 다운되긴 하네요. 중요한 경기에서 지니까. 다운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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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될스 아, 더운 trusts 그치 artist 지금 사실 이것도 한번 막아줘야 되는데 시원하게 그죠 시원하게 한번 막아줘야 안겨야 아이가 또 아 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전투에 날라 부는다 아븐 전투나 불어 어우 제기라 엇 뿔라 사바 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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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웨피 우리 딸 나일라 오우 제기라 뿔라스 오우 사라뽕 왈 으밸노 5 2 아븐 전살은 조정 중이야 마이너 제발 유덕 유덕 가자아 가자마자 가자아 또 걸어봐 갔나 흥분하지마 좀 제발 좀 흥분 좀 제발 좀 아잉 왜 그러는거야 도대체 아까 여기다가 역전 나간거 아녀 어 흥분 빨다가 어잉 왜그러는거야 진짜로 왜그러냐 어잉 진짜 왜그래 진짜 이해를 못하겠다니까 어 어 erg 아..나..쯧.. 피곤하지 말고 침착하게 해 그냥 왜 그러는게.. 침착하게 해 침착하게 해 침착하게 해 침착하게 해 침착하게 해 침착 kunna 박은영 침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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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꽂아주고 아 옆에 숨겨주고 많이 살거지 이건 또 소모점만 해주면 되잖아 소모점만 해주면 되잖아 그럼 함 더 가자 아 감 보라 막아 간다아 아 소모점만 해주면 되잖아 그지? 오바 싸지 말고 웃어서 눌러주고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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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